도겸 네 안녕하세요. 도겸이라고요. 저는 엑스칼리버에서 아더라는 캐릭터를 맡게 되었는데 저희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평상시에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뮤지컬을 보면서도 많은 뮤지컬 배우님들께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에너지와 노래에 도겨내는 그런 표현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정말 좋은 기회가 이렇게 와가지고 엑스칼리버라는 큰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무대를, 좋은 보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더왕 더 왕처럼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더가 영검 엑스칼리버를 뽑은 게 운명인 것처럼 대작인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을 만난 게 큰 운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